여기는 일조량도 좋고 토양도 되게 뭐 비옥해서 가지에는 거의 뭐 최적화된 토양이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데 내가 왜 몰랐지. 나 군생활 이 근처에서 했는데. 여성 시청자분들이 가장 안 좋아한다는 군대의 기억입니다. 그래서 점검을 많이 나와서 여기 24단이 저희 예약 부대라 여기 많이 점검하라. 제가 24단 나왔습니다. 그러세요? 포병은 포병 그 철원 쪽에서 포병 사격장 쪽이 많이 몰려있고 내가 그래도 상급부대 출신이야. 상급. 이거 가지 한번 들어봐도 돼요? 네 그럼요. 가지 엄청 큰데요? 네 커요. 근데 그거는 썩 좋은 품질의 가지는 아니에요. 이게 이렇게 크고 좋은데? 네. 크다고 좋아하지 않아요. 아니 아니 저 가지가 왜 왜 왜 왜. 정말 좋은 품질은 이거고요. 어 진짜? 네. 정말 좋은 품질은 이거고요. 안 좋은 품질은 이거.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너무 컸어요. 큰 거랑 작은 거랑 맛이 달라서 그런가? 같죠. 맛은 같은데 이제 저희가 박스에 규격화되게 작업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얘는 같이 못 들어가요. 그러니까. 야 이거 말이 안 된다. 그러니까. 아니 아니 아니. 진짜 저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마트 갔을 때마다 제 불만이. 네. 자꾸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. 다 이뻐요. 그게 그런데 이게 상품이라 이게 있는 거였어요? 그렇죠. 아니 그러면 이렇게 큰 거는 아예 상품이 없어요? 네. 왜요? 큰 게 안 빨리. 그런데 이건 너무 작은데? 거의 그게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. 이게요? 마트에 나가는 것들은 다 이제 상품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이제 못난이 가지들 있잖아요. 좀 이렇게 휘어졌다거나 과가 작다거나 기스가 난 이런 품질들은 이제 못난이로 분류해서 뭐. 가지도 못난이가 있어요? 네. 식자재로 나가거나. 가지도 예뻐야 돼. 감자도 예뻐야 돼. 가지도 예뻐야 돼.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? 가격대는. 지금 지금 출하되는 게 좋은 품질은 한 15,000원 미만. 한 14,000원. 한 박스에? 한 박스.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? 거의 50개에 8kg 돼요. 어이구야. 한 300원 좀 되나? 끝났다.